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심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개 이제 그 뭐 굳이 세상을 좌파와 우파로 이렇게 나누면 우파에 속하는 사람들이 좀 부패한 일들이 정치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잘못한 게 있으면 대개 사과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안해하고 또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뭐 미안해하거나 이런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최민희 전 의원이죠. 방통위원 임명하는 걸 보게 되면 민주당 내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자리도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 같으면은 그래도 세상 사람들 이목도 좀 염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 양반 정도면은 그래도 민주당 인사들 가운데서 조금 중립적이다. 이런 인물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임명할 것 같은데 이 동네 사람들은 뭐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4, 5년 사이에 하는 일들을 보면은 저 양반은 그냥 딱 압축해서 이야기하게 되면은 대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양심이나 양식이란 게 전혀 없구나. 그러니까 저 양반들이 이제 권력을 오랫동안 장악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그냥 안면몰수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냥 나라를 끌고 가겠구나. 그런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뿐만 아니고. 이번에 이제 최민희 전 의원을 민주당 몫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도 보게 되면은 그냥 이 것만 보고 기분이 나쁘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양반들이 이제 권력을 연구히 장악하게 되면은 얼마나 참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는가라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상기시켜주는 것이죠. 최민희 위원은 이렇게 하면은 저 머릿속에 딱 떠오른 건 딴 게 아니고 친명계 중에서도 아주 열성적인 친명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공식적인 석상에서 항상 사진이 같이 찍은 게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뭐 이 양반을 그냥 결국은 그래도 외부로 볼 때 좀 중립적인 인사를 그렇게 임명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부끄러움도 모르고 미안해하는 마음도 없고 그게 이제 좌파들의 특성이죠. 소련 뭐 러시아 좌판이 뭐 중국 좌판이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본인들의 입장을 그냥 옹호하기 위해 가지고 거짓말 이런 것은 뭐 참말처럼 둘러대는 것은 뭐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최윤희 씨가 보니까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1960년생이네요. 저하고 이제 동갑이네요. 완전히 그냥 같은 시대 대학을 다녔지만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온. 이제 박대출 국민의힘 진주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분이죠. 정책위 의장이 민주당이 최민희 전 의원의 방통위원 임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에 대통령께 임명하지 말라고 건의를 드리겠다. 뭐 민주당 쪽이 저렇게 하면 대통령도 계속해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참 보면은 이 소위 좌파에 비해서 우파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작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 서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권이 넘어온 지가 1년이 이제 넘었는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뭐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뭐 심지어는 이번에 좀 주목할 만한 일은 민주당의 가장 후광을 많이 입은 인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최성호 pd지 않습니까. 바로 이전에 mbc 사장을 지냈던 분이죠. 최민희 전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의 대표적인 스피커 역할을 해온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볼 때는 방통위원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가장 뼈아픈 그런 지적일 겁니다. 우파 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당연히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그냥 둘러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최성호 전 pd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한 번 정도 더 들여다보는 것이죠. 정말 방통위원회라는 것이 상당히 좋은 자리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방송계에 대한 역량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을 진 사람이나 권력을 또 빼앗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최성호 전 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최민희 전 의원을 방통위원회에 추천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크고 그 다음에 이런 중요한 부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및 통신정책을 담당하는 만큼 정파를 초월해서 독립적 역할을 할 위원들이 필요한데 최민희 전 위원이 그런 역할에 적합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뭐 우리는 이 문제를 잘 오랫동안 들여다보지 않았습니까. 그 최성호 전 mbc 사장 이야기에 가면 우리 사회에서 문정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어떤 공감대라든지 이런 관행이 내려왔답니다. 정치적 색깔이 분명한 사람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에 임명하지 않는다. 그런 관행들이 다 이제 문정권 하에서 다 이제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권력을 여러분도 한 4, 5년 정도 향유하는 동안에 국가의 어떤 기본 질서라든지 이런 것을 완전히 그냥 엎어버린 겁니다. 기존에는 이런 생각조차도 못했다는 겁니다. 정치색이 강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에 임명하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인데 뭐 이런 겁니다. 선관위의 상임위원회에 이런 조회주라는 사람이 논쟁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정치적 색깔이 분명하다고 그러나 그냥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최민희 전 의원회의 그런 방송통신위원인명권은 그냥 그 사건 하나만 우리가 볼 게 아니고 이 양반들이 어떤 자세로 지금 권력을 접근하고 있고 앞으로 이 양반들이 이제 다시 권력을 주게 됐을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이 양반이 아마 이제 광우병 파동에서 또 좀 혁척한 공을 세운 사람이죠. 최승희 최승호 pd고 이 사람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아마 여러분들 얼굴이 익숙할 겁니다. 최민희 전 위원인데 그 내용은 이제 최승호 전 nbc 사장이 여기 산 이야기는 최민희 의원은 방송에 나와서 주로 민주당 스피커 역할을 해온 분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는 만큼 정파를 초월해서 독립적인 그런 역할을 할 위원들이 필요한데 최 전 의원이 그런 역할에 적합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번에도 김현 전 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하더니 또 이번에도 이런 식입니다. 방통위원회 정치인을 임명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때도 있었는데 이런 식이 반복되니 강호의 도가 마침내 땅에 떨어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강호의 도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런 돌이나 한 공동체가 지켜야 될 그런 관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정권 안에서 완전히 다 땅에 묻힌 거죠. 대법관들이 정치적 색깔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거나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판결정 과정에서 자신들을 임명해 준 그런 정치적 정파의 그런 입장을 두둔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그냥 이제는 익숙해버린 그런 일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체의 그런 장례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금 답답하죠. 그런 일들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제 되니까. 여기서 제가 중요한 것은 최승호 조의 nbc 사장 이야기 가운데서 방통위원회 정치인을 임명하는 건 생각하기 어려울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시대인데 이제는 뭐 관계없는 겁니다. 정치인을 임명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유독 그런 정파적 색채가 강한 사람을 임명하는 겁니다. 뭐 딴 것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이재명 씨 입장에서야 본인이 당권을 지고 있으니까 임명권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럼 같은 것 없이 항상 자기 편이 돼주는 제2의 전태열이다 뭐 이런 그런 사람을 또 임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꼭 이렇게 법조문으로서 규정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대개 사람들이 묵시적으로 지켜오던 그런 부분들이 그냥 뭐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앞으로 몇십 년 정도 여러분들 권력을 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에 뭐가 남겠습니까. 저는 남을 게 없다고 보거든요. 그냥 후한 무치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전혀 부끄러움 안 관계없이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든 뭐 다른 경쟁정파에서 그냥 뭐 야단을 치든 간에 관계없는 겁니다. 그냥 내 사람 심으면 그냥 되는 겁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서 그냥 이 사건에만 여러분들 눈길을 둘 게 아니고 이게 우리 함께 주는 분명한 메시지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다시 거자필반 다시 돌아와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은 한국 사회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갈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시사적인 그런 사건인 거죠. 안면 몰수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이번 사건을 해석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여러분들 뭐 무리를 지어 가지고 원래 정치라는 것은 당위로 이야기하게 되면 국민민복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뭐 대한민국 정치라는 것은 다르게 보면은 그냥 본인들이 울러다니는 사람들끼리 자리를 나누어 먹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그냥 대한민국 정치지 않습니까. 그건 우파든 뭐 좌파든 간에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농담반 진담반으로 본인들에게 크게 이익이 되면 나라도 먼저 넘길 수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나라가 넘어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본인들에게 이익이 되거나 본인들에게 약간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은 그냥 모든 것을 다 은폐하고 깔아뭉길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번 건도 민주당 내에 조금 중립적인 임무를 임명했으면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임명했으면 크게 문제는 안 됐을 겁니다. 그건 뭐 아주 뭐죠 극단적인 친명계 임무를 이재명은 전태일이다 이게 2023년 3월 21일 날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 뭐 좋겠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야 자신이 어려울 때 이렇게 뭐죠 자신을 옹호하는 그런 말을 막 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그냥 한자리에 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의리 하나는 참 그 동네 사람들은 알아줘야 된다. 우파들은 그냥 갈갈이 이름 찢어지지 않습니까 분열의 분열을 거듭하고 조금이라도 이런 남보다 앞서게 되면 그냥 뒤에서 음해하고 공적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좌파들은 알아줘야 된 거죠. 단결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익을 위해 가지고 이익을 위해서 침묵하고 이익을 위해서 단일 대오를 행성하고 이익을 위해서 뭐죠 예 타인을 공격하고 이런 부분들이 뭐 익숙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그냥 입에 맞게 행동했는가 하니까 이재명이 전태일 열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재명스로서는 뭐 제약만 그냥 자리 챙겼을 때 한자리 얼른 주는 거죠. 최민희 전 의원은 뭐 아주 이 계보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최고위원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최고위원 후보를 한 신문이 보도한 걸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침명계 인물 가운데 아주 전통적인 인물이 정청래 의원에 필적할 정도의 인물이 최민희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진명계 인사 가운데. 그냥 국민들은 만중에도 없고 그래서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60년생이네요. 19대 국회의원을 했고 아주 전형적인 그냥 좌파의 길을 걸어왔네요. 이화여자대학 4학과를 나온 이후에 좌파시사지인 월간 말지기자를 지냈네요.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그렇게 하고 뭐 말기자를 오래 했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시대를 좌우고 살았는데 뭐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온 거죠. 한 사람은 좌익의 길을 걸어온 거고 한 사람은 우익의 길을 걸어온 거고 그러니까 그냥 자리를 하나 준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뭐 이재명 당대표의 의리는 있는 거죠. 우리 편안케 자리를 준 겁니다. 딴 거는 전혀 없고 다르게 해석할 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 뭐 이 최민희 전 위원이 방통위원으로 임명됐을 때 나오는 그런 멘터들을 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방통위 마저 친명 정의대로 만드나 뭐 자기 편안케 자리를 하나 준 거죠. 최민희 방통위원 야당 단독 과결 그래서 참 의리를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자기를 절절하게 이렇게 옹호하는 사람한테 자리를 하나 준 거죠. 당연히 여러분들 뭐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파들은 참 낭만적인 같아요. 적을 잘 다룰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정을 딱 장악했을 때 정권을 잡았을 때 국정을 장악하기 위해서 우선순위에서 뭐를 붙어 손을 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어떤 정권을 안정화시키는데 축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로 1년 정도가 지나온 거죠. 그러니까 뭐 계속 혼란스러운 겁니다. 대개 여러분들 뭐 회사도 A란 회사가 B란 회사를 매수합병을 했을 때는 A회사 여러분들 그런 TF팀들이 파견이 돼 가지고 그 회사를 접수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잘라야 될지 뭐를 조사해야 될지 우선순위가 쫙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복잡한 일이라도 그런 부분에 전혀 손을 못 쓴 거죠. 여론조사도 그렇고 선거관리 문제도 그렇고 방통위 문제도 그렇고 아무것도 이렇게 대통령을 위해 가지고 몸을 던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오늘 나중에 볼 수 있겠지만 국사 교과서 개편 문제 같은 경우도 어떤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라가 완전히 뭐죠 경쟁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이 돼 있는 상태가 같아요. 구석구석이다. 그러니까 한 4, 5년 정도 집권하면서 국가의 중요한 부서에 강한 쇠 말뚝을 다 박아 놓은 겁니다. 그런 것이 다 외부적으로 알려진 상태에서 권력을 접수를 하게 되면 어려웁더라도 핵심적인 부분에 말뚝을 뺄 수가 있어야 되는데 1년 이렇게 훨씬 넘어도 말뚝이 뽑아진 부분이 거의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권력은 국민의 힘이 장악했지만 기본적으로 의전 행사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무슨 큰 기대를 가지고 이런 분인데 사람은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니까 기대를 갖는 것까지 나무랄 수가 없는데 지금 굵직굵직한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것 같다. 단정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을 한 시간에 이런 160대를 때리면 얼마나 사람을 때려야 되는 겁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면 한 시간에 160대면 분당 얼마 몇 대나 때린 겁니까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지만 제가 보도를 보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데 판사가 내린 판결을 보게 되면 사실 저는 좀 경악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할 맹백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폭력을 했는데 판사라는 양반이 내린 판결을 보게 되면 1년 6개월 진역을 준 겁니다. 검찰 구행이 15년인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이게 이제 조선뿐만 아니고 오늘 모든 신문에서 다룬 내용인데 한 시간에 160대를 사람을 때린 겁니다. 그 이유는 청간 소음 갈등 때문이고 그 이제 때린 사람은 30대의 전직 실험선수고 결국 사람이 죽은 겁니다. 사람이 사람이 이제 죽었는데 제가 기사를 보다가 너무나 놀란 것은 진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겁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일부의 재판장 정경호 재판장이 정경호니까 아마 두 분 정도 또 더 판사가 있었던 모양이죠. 올해 32살입니다. 1년 6개월을 때린 겁니다. 지난해 11월 20일 윗집에 사는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피해자와 청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A씨는 범행 당일 자택 인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다가 뺨을 먼저 막자 피해자를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 피해자는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 뭐합니다. 검찰은 전 실험선수 A씨에 대해서 1시간 동안 구타 횟수가 160회가 넘는 잔혹한 범죄로 범행 의도가 살인에 가깝다 예를 들어 15년을 구형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사람을 때려 가지고 구형을 했는데 판사가 여러분들 진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겁니다. 현장에서 벌어진 상황을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검찰이 구형을 여름 15년 했다는 이야기는 그거는 어마어마한 폭행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났고 그것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거 아닙니까 판사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판결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판사가 가지지만 법의 해석이라는 것이 대체로 일반인들의 상식과 양식에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때렸는데 재판부에만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판결문을 직접 보지는 않고 전직 실험선수로 건강한 체격의 피고인 32세가 가해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도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 판사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때리면 사람들을 생명을 아사갈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충분히 가해자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이런 판단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먼 거 하니까 상당히 많은 그런 사망 사유를 피해자에게 돌립니다. 다만 피해자의 체질적 요인이 사망이라는 결과의 작용함으로서 보이는 점과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이런 관계가 없는 거죠. 살인을 한 거지 않습니까 살인을 한 것에 대해서 판사라는 사람이 1년 6개월을 선고한 겁니다. 그러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라는 문제들이 그렇지 않아도 누적이 많이 되었는데 이 사건을 보고 관찰자 입장에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판사들은 달나라 사람인지 아니면 화성 사람인지 도대체 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법이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법감정에 맞아야 될 거 아니냐 이야기죠. 사람을 때려가지라면 숨지게 했는데 1년 6개월을 선고하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 내가 좀 과격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한 번 댓글에 보통 시민들이 어떤 의견을 남겼는지를 한 번 살펴보니까 저하고 크게 다르지 않네요. 젠틀리님이 사람을 때려서 죽였는데 1년 6개월이라고요? 군 복무기간보다 짧습니다. 사람을 때려죽이는 범죄율이 더 늘어나겠습니다. 739명이 찬성했네요. 스카이님은 실험선수가 상대방이 죽을 걸 알고도 1시간 동안 폭력으로 사람을 사망겠는데 1년 6개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이야기인 거죠. 영국 신사님은 사람을 때려서 사망했는데 1년 6개월이라 할 말이 없다는 이야기죠. 이거 뭐 더 읽어보니까 더블 마이크님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1년 6개월이 사람 목숨이 바둑이 목숨보다 못한 세상이 됐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최용수님은 판사가 여러분들 사람의 길을 포기한 그런 결정이라고 봅니다. 렛데님은 사람을 160대나 때려서 죽었는데 7년 1년 6개월이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다음 여러분이 중요한 게 제이유님입니다. 아마도 어느 정간예우 변호사를 썼답니까? 지금 장난하십니까? 살인의 1년 6개월. 저는 이 기사를 딱 보고 여러분 무슨 생각나는 거 아니까 이 사건은 이 행사사건은 돈을 많이 주고 가해자 측에서 정간 변호사를 쓴 모양이구나. 그 정간 변호사가 여러분들 그냥 가르쳐주는 대로 피해자고 여러분 합의하고 그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뭐 정간 변호사를 썼는지는 들여다보지 않았으니까 알 수가 없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여러분들 이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예리한 지적입니까? 어느 정간예우 변호사를 썼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회라는 것이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그래도 이런 판결에서는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이런들 좌파님은 나라가 정말 갈 때까지 가는군요. 치유님은 사법부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CRA님은 우연히 여러분 여자 몸을 스쳐도 댓글 하나 잘못 담아도 1년 실행을 때리더니 사람을 죽였는데 달랑 1년 6개월 정말 나라가 그냥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결을 내린지 알 수가 없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정경호 재판장이란 분이 어떤 분인가 또 서울법 때 나왔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해보니까 신상정보는 없네요. 신상정보는 없는데 그걸 검색을 해보니까 또 그분 이름이 올랐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염전 판사 사건 이 가해자를 거의 무죄로 만들어준 그런 판사 사건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 변호사분이 이 변호사분이 그게 너무 의분을 느껴가지고 아마 소송을 제기했는 모양입니다. 상대는 대한민국 법관 3명 진현민 전경호 이민아 판사다. 판사들이 너무 판결을 잘못했다 해가지고 이 의협심이 강한 변호사 한 분이 염전 판사 이런 판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나 손해배상 청구를 한 모양입니다. 주변에 다 말리죠. 변호사 그만둘 거냐고. 이분 말씀이 여러분 핵심이 이겁니다. 그 판결 염전 판사라고 불리는 분들이 염전했으면 오랜 세월 동안 노예생활을 한 사람들의 그 가해자에게 거의 무죄로 판결해 준 그런 판사 세 사람이 있는데 이 변호사분의 의문은 이겁니다. 그 판결 정말 재판부의 단순 실수일까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이분은 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판사 세 명이 재판 거래를 했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이분을 강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 판결 정말 재판부의 단순 실수일까 단순 실수라 안 보는 겁니다. 한 사람이 수십 년 동안 노예 같은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 가해자를 처벌해달라 이런 사건을 거의 무죄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판사 세 사람 가운데 정경호 판사라는 분이 들어있네요. 동일이 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동일이 있는지는. 그런데 뭐 보니까 좀 냄새는 좀 납니다. 사건이 이렇습니다. 세 판사를 정인으로 불러달라는 요청을 재판부가 또 극구 반대하고 판사의 책임을 묻는 재판은 대개 이런 식입니다. 다 여러분들 손은 안으로 굽으니까 허지부지 넘어간 겁니다. 정말 이제 세 판사는 왜 그런 판결을 내렸을까. 억울한 피해자를 여러분들 중립적으로 판단을 내리지 않고 가해자의 거의 무효 그냥 그냥 죄가 없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을까. 최정규 변호사가 못 받은 대답 혹시나 들을 수 있까 해서 기자가 세 명의 판사 측에 지난 10월 연락을 해봤다. 광주과정법원에 있는 이민하 판사. 그는 공보 담당 직원을 통해 인터뷰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경호 판사는 현재 외국에 체류 중이다. 서울 고등법원에 있는 전 진현민 판사. 그는 공보 담당 판사 등을 통해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더 말하는 것은 적절한지 않은 답을 내왔다.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누구나 배상 책임을 지는 세상. 엉터리 판결문 뒤에 숨는 판사들에게 언제쯤 적절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현재 대한민국 시스템으로는 이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은 날이 올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정경호 판사는 외국에 체류 중이다. 이분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이번에 160대를 1시간 동안 상대방의 가격을 가한 다음에 사망에 이른 그 여러분들 재판에서 달랑 여러분 1년 6개월 판결을 내린 재판장이 정경호라는 사람입니다. 그 여러분들 우연의 일친지 국어를 검색해 보니까 확실하게는 알 수가 없는데 꼭 이름이 같습니다. 동일인일 수도 있습니다. 동일인일 수도 있는데 참 오늘 이 논평하는 사람하고 이해관계는 없지만 논평이 꼭 이해관계에 있어야 여러분들 논평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그래도 공감능력도 있고 동감능력도 있기 때문에 참 이런 것을 보고 의분을 느끼는 겁니다. 야 세상이 어째 이러냐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판결이냐 160대를 막고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가해지 않게 1년 6개월 달랑 1년 6개월 여러분들 내렸다는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냐 이게 정상적인 판결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누가 정간예우 이런 변호사를 썼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사회가 정치가 무너지게 되면 사회코코시름 이런 일들이 일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세상이 지속이 되면 이제 돈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판결에 저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 기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내가 옳다 이런 판사가 또 여러분들 정경호 재판장이 그렇게 판결을 내린 나름대로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보통 시민들이 갖고 있는 법감정과 너무나 격차가 크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목숨을 빼앗았는데 1년 6개월에 여러분들 진력을 내린다는 것은 93%가 판결을 납득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을 가객을 해가지고 사람을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여러분들 앗아갔는데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1년 6개월을 여러분들 재판에 판결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와룡 선생이란 분이 말씀을 잘했지 않습니까 참 판결을 이상하게 합니다. 가해 당시 가해자가 사망을 예견했다고 판사가 판결문에 쓰면서도 피해자의 체질이 사망 요인이라고 한다면 가해자 기준의 살인 고의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고의성 살인은 훨씬 더 중범죄로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가해자가 이런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판사 스스로가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신에 피해자 체질에 초점을 맞추면 정말 웃긴 겁니다. 살해 의도로 옥상에 사람을 밀쳤는데 피해자가 무거웠으면 안 떨어졌을 텐데 가벼워서 떨어졌으므로 살인이 아니다 이런 여러분들 날탕 같은 이런 판결을 하고 있으니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법부라는 것은 한 사회를 지탱하는 큰 축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상식적인 기준으로 미뤄볼 때 재판글의 그런 냄새가 확실히 나게 되면 정관예우 변호사 여러분들 혁척한 여러분들 공인 같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구먼요 민사보다도 형사사건에서 훨씬 더 정관예우들이 위력을 발휘합니다. 이거 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모든 인간의 행위는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재판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의혹이 농후하기 때문에 사건 사고를 치고서도 여러분들 다 뻔뻔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사건 사고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이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 한 시간에 160대를 때렸다 청간 소음 갈등 때문에 이웃을 숨지게 한 전직 실험선수 조선 4월 10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법의 재판장 정영호 재판장은 진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검찰은 15년을 구행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5%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3%가 이해할 수 있는 판결이다 하고 95%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이런 95%에 1천명 여러분들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종류의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되니 참 옳고 그름이라는 부분들을 그래서 한 번 제가 들어가 보니까 뭐 요즘에 참 판결을 보면 이해하기 힘든 게 많습니다 나라 꼴이 많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 아마 이름이 알려지면 변호사 선임이한테 줄을 쓰겠습니다 솜사탕님은 정간예우받는 변호사를 선임했는가 봅니다 사람들이 꽤 의심하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이런 것이 확정적 사실이란 이야기 아니고 사람들이 이 사건을 접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런 추적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런 변호사를 선 것 같다 여러분 이게 그냥 억울하게 죽은 사람 사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일종의 예표입니다 예표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한테 미리 가르쳐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국가가 일단 선거가 무너지게 되고 그다음에 좌파 권력들의 영구직권이 되게 되면 사회의 모든 영역들이 교육,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모든 재판, 사법 이런 영역들이 정치화 되지 않습니까 정치 권력에 의해서 제압이 되는 거죠 정치적인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그 정치의 의사결정, 권력을 결정하는 선거라는 게 중요한 것이 그게 무너지게 되면 하부 질서들이 다 여러분들 뭐죠 무너지게 되니까 사람들은 그냥 참새와 같아 가지고 내 이런 배에 들어가는 밤만 신고하지만 넓게 보게 되면 가장 상위 질서 마치 세상을 관통하는 이치와 같은 거죠 강물이 하류가 있고 상류가 있는데 상류가 오염이 되면 하류가 자동적으로 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꼭 같은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을 보면 자연계 이치나 그다음에 공동체 이치가 아주 유사할 때가 많거든요 상류가 오염이 되면 그래서 우리가 상류 오염을 막기 위해서 각종 규제를 가지고 양평이나 이런 데서 경기도 북부가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수도권 인구들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규제 피해가 있다 상류가 오염이 되면 하류가 자동적으로 오염이 되기 때문에 사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권력을 결정하는 과정이 오염이 되면 그 밑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다 무너지게 되니까 그런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냥 눈에 보이는 표피적인 사건만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예표다 앞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예고하는 거다 이 이야기인 거죠 과거에도 여러분 정간예우 문제들이 있었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피부로 사법부가 너무나 이렇게 문제가 많다는 것을 느낀 것은 근래에 들어서 심하게 느낀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그분들은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나라고 생각했지 한 번도 여러분 그분들의 권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거나 했던 적이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참 세상이 돌아가는데 이 솜사탕님처럼 그냥 시민들이 그냥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세상이 변질되어 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변질되어 가더라도 보통 사람들은 먹고 살기에 바빠가지고 참 관심을 안 가지니까 상류가 오염이 되든 이런 부분에 전혀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게 더 딱한 거죠 회생기미가 여러분 너무 안 보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죠 이 사기 사건이 날이 갈수록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사기 사기를 치더라도 벌을 안 받으니까 대한민국은 유독 사기가 좀 많은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의 나이제리아 같은 그런 비슷한 그런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중국은 뭐 또 더 심하겠죠 우리보다 일본은 아주 정직하고 많은 면에서 주변에 뭐 사기 피해를 안 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사기 사건에 많이 연류가 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도 10년째 사기 범죄가 22.6%가 증가했다는데 이거는 약과거든요 여러분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근에 인천에서 문제가 됐던 빌라왕 사태 이 빌라에 전세 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전세금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전세금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이란 말입니다 그거를 사기를 쳐가지고 한 기사가 전세방 사태인데 그거를 조선일보의 중견 그런 논술위원인 강경희 논술위원이 갈름으로 다뤘네요 사기꾼은 활개치는데 법과 국가는 여전히 멀다 법과 국가가 여전히 멀다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판결 자체가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판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부채로 불린 2700제 인천건축왕에 관한 이야기가 경제범죄에 관대한 사회 경제범죄만 관대한 사회가 아닌 거죠 행사범들에 대해서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관대한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카고 대학에 재직했던 게리 베커 교수 이야기처럼 인간이 범죄를 저지를 때는 편익을 따진다는 겁니다 범죄로 인해가 본인이 치료해야 될 비용하고 범죄로 인해가 본인이 누릴 수 있는 이 각오를 비교해가지고 그렇게 본인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지난 4월 5일날 인천지방법원 미추얼굴 전세사기의 첫 재판이 일렸는데 일면 건축왕 남 모 씨가 세입자 161명으로부터 전세보정금 125억 원을 편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세입자들에게 입힌 피해의 극히 일부분이고 세입자가 보정금을 못 돌려받은 채 경매에 넘어간 집이 2월까지 690채고 경매 대기까지 합치면 2000채가 넘어간다 어마어마한 범죄인 거죠 이런 사기를 치더라도 그냥 손방망이 처벌에 거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기가 날로 기성을 부리는 겁니다 시카고 대학에 계셨던 게리 베커 교수의 주장처럼 범죄라는 것은 결국은 범죄 행위를 수행하는 자가 범죄로 인해서 거둘 수 있는 수익과 비용을 따져서 그것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사기 범죄에 대해서 행사범들에 대해서 처벌이 약하면 죽어나는 것은 보통 시민들인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부지 않습니까 전체 보전금이라는 것이 이걸 법과 국가가 보호를 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전체 사기 이제 집이 감옥이 되었고 무덤이 되었습니다 빌라왕 1139채 건축왕 2700채 대한민국 그들을 왕으로 피해자는 신불자로 만들었습니다 전체 사기 당하신 분 가운데 한 분이 30대분이 아마 극단적 선택을 했는 모양입니다 이 200, 2700채를 실소유한 건축왕 남씨는 금융기관 돈으로 집을 짓고 그 집을 세입자 돈을 빼는 현금 인출기로 활용한 것처럼 보이고 빚더미 건설로 대출과 전체 보증을 합한 빚규모가 5천억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 사기가 심하죠 2021년도 전체 범죄는 10년 사이에 21.9%가 줄었는데 21.9% 줄었을까요 사기 범죄는 22.6%가 늘었다 2021년 한 해 동안 29만 8천 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교통범죄 다음으로 빈번하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더 정확한 자료는 국회의원 행정안정부에서 제출한 국회의원 국민의힘의 이명수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가 훨씬 정확할 것 같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5년간 사기 범죄는 총 93만 3천 5백 식건이 발생했고 피해 금액은 120조 8천억으로 나타났다 4년 만입니다 이 가운데 해수 금액은 6조 5천억으로 5.3%밖에 수준이 되지 않는다 특히 2020년 기준 피해 금액은 40조 3천억으로 2019년 24조 2천억에 비해서 1.6배 증가했다 이를 하루 피해 금액으로 한산하면 하루에 약 1104억 원 수준의 사기 범죄가 매일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사기공화국입니다 여러분 이 자료는 참 구하기 힘든 자료인데 국회의원실에서 행안부 소속 국회의원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아마 가능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발생 건수가 2016년부터 아주 빠르게 증가합니다 날이 갈수록 여러분들 더 흑흑 심해지는 거죠 2020년도에 34만 4847건까지 늘어난 겁니다 발생 건수가 사기 범죄로 인해서 아마 여기서 여기 사기 범죄라는 것은 검찰에 있는데 신고가 들어간 것뿐일 것이고 그걸 제외하면 훨씬 더 규모가 크겠죠 검거 건수는 2016년에 19만 건에서 2020년에 23만 건 정도 늘어난 거죠 그래서 아까 강경희 여러분들 조선일보 논술위원님 주장한 것처럼 지난 10년 동안 범죄 전체 건수가 줄었다는 데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거죠 재산 피해 금액 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 한 해 동안만 24조 2056억 2020년 한 해 동안 40조 3139건 기하급 수주로 여러분들 뭐죠 재산 사기 피해 금액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회수 금액은 그냥 무시할 정도입니다 2019년에 7337억 2020년에 1조 949억입니다 40조 피해가 발생했는데 1조 정도 여러분들 회수가 한 겁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사기 범죄 현황 이겁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도 다 조심을 하셔야겠지만 조심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뭐 가져야 될 주의 의무고 사회적으로 이게 사기 범죄가 여러분들 아주 사회 악 가운데 하나로 간주해서 이런 범죄에 연루된 자들이 철저하게 여러분들 응징당하는 그런 제도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범죄가 늘어나 가지고 건축왕 남시 소유주배 30대 세입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까지 벌어졌다 7천만 원 전세금이 최우선 변제 기준보다도 500만 원 많다고 최우선 변제의 적용도 못 받고 빈손으로 쫓겨나게 보이는 삶의 마지막 끈을 놓아버렸다 6천 5백만 원까지가 아마 최우선 변제 모양이죠 남시는 이날 법정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는데 법리상 사기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네요 뭐 이 사람 내리면 또 얼마 받겠습니까 몇 년 살고 나오면 돈은 다 또 딴 데 빼돌려 놨을 것이고 강경희 논술위원은 젊었을 때 프랑스 특파원으로 오래 계셨죠 다중에 삶을 망가뜨린 경제범죄가 미국이라면 100년 넘는 행별로 처해질 것이다 하지만 경제범죄에 대해서 관대한 사회에서 가해자는 당당하고 피해자들만 혹독하게 사기당한 죄값을 치르고 있다 경제범죄만 여러분들 관대한 사회가 아니고 학교폭력도 관대하고 행사사건도 다 여러분들 관대한 겁니다 사회가 사회가 아닌 겁니다 오늘 방송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오늘 이렇게 한 시간에 160대를 때려서 사망에 이르간 사람을 1년 6개월 징역 때리는 판사 이야기도 하고 빌라왕, 건축왕으로 불리는 인천의 남씨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 버팀목이 되는 전세사기를 친 것을 이렇게 보면 참 무슨 이런 사회가 있을까 그런 생각하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징벌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엄격하지 않으면 사기사건을 줄일 가능성이 상당히 낮죠 사람은 여러분들 이런 범죄에 연루됐을 때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면 그런데 또 오늘 이렇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감옥이 너무 여러분들 좋은 모양인데 요즘에 감옥에서 뭐 그냥 에어컨도 팡팡 나오고 해가지고 그래서 한 수행소에서 이런 덜 담당했던 그런 공무원이 그걸 폭로했다고 하거든요 재짚고 나서 들어가게 되면 편안하게 호요시하고 잘 산다고 참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뭐 어느 사회든 간에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게 말했지만 이런 문제들이 한탄에 그치지 않고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정돈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그런 부탁을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너무 순진하면 당하지 않습니까 세상 살면서도 야무지지 못하면 여러분들 혹독하게 당하지 않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나라를 완전히 통째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고도 걱정을 하지 않고 두려움을 갖지 않고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는 사람들 보게 되면 너무 안심한 거죠 그 사람들은 그냥 나라를 통째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나라를 통째로 바꾸려고 하기 위해서 선거를 장악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헌법을 바꿀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교육현장을 또 다 장악해가지고 교과서 다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국가교과서 지금 여기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은 그냥 또 하나의 예표입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걸어갈 건지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되어왔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역사에서 고대사가 있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역사가 있는데 근현대사 역사라는 것은 아직 여러분들 그 근현대사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살아있고 학계에서 제 정리적 논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근현대사를 277%를 늘려가지고 문정권을 옹호하고 김정은을 미워하고 이런 내용을 잔뜩 넣어가지고 아이들이 가르친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아이들이 너무나 성장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아이들의 교과서를 볼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번에 문제가 됐네요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거 보고 정말 생각 깊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나라를 어떻게 이름 요리해 먹으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조선일보가 문재인 정부의 국가교과서가 김정은을 미워하고 있는데 이 정권 들어와서 손을 전혀 안 댔다는 모양입니다 손을 걸으면 왜 안 되냐 다음에 또 정권이 바뀌게 되면 손을 댔던 사람들이 다치니까 그러니까 장관이든 차관이든 공무원이든 간에 다 몸보신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학습효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몸을 던져가지고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 장관 차관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공무원들은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개중에는 있겠죠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다음에 또 정권이 바뀌면 감옥관리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장관도 몸보신을 하고 차관도 몸보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먼저 문재인을 찬양하고 김정은을 미워하는데요 김정은이 3대의 세습을 했지만 북한 경제는 좋아졌고 북한 사회에 긍적 변화가 있다는 식의 내용이 많다 김정은 등장 이후에 기업활동 자율성은 더욱 확대했다 개방정책을 펼쳤다 남북은 종전선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등이 바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무자비합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꿈꾸는 것은 그냥 세상을 띠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하고 이러면 속국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중국하게 이러면 나라도 넘길 거고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이야기 자꾸 하기가 좀 싫던데 그게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박사님 긍정적이고 밝은 이야기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이고 밝은이 보이면 나도 긍정적이고 밝은 걸 하는 거죠 뭐 내가 이런 이야기를 다룰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식들은 다 키웠고 낭몰랑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누구처럼 난 몰라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나 사람이 짐승이 아니니까 그냥 어떻게 침묵할 수가 있겠습니까 김정은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승사시키는 등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런 거짓말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대부분의 교과서가 문재인 정부들은 남북관계가 개선됐다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나 두 정상회 부부 동반 백두산 등전사진을 싣고 있다 이것은 정권 홍보를 위해 엉터리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교과서가 아니라 정치선동책자다 조선일보가 교과서가 아니라 정치선동책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라가 넘어간 겁니다 근본적으로 고교 교과서의 건현대사 분량이 75에서 80%에 이른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다 불과 몇 년 전에 이를 역사교과서에 신단한 것은 상식 밖이다 좌파가 다수로 한 역사학계 교수들이 자신들의 정치 편견을 학생들에게 심으려는 것이 아닌가 역사교과서 거인 현대사 부분을 대폭 줄이고 학계에서 정설로 굳어진 사실만을 가르친 게 맞는다 그러나 이 일을 교육부에서 아무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이지호 교육부 장관 그 사람들이야 뭐 여러분들 정치판에서 오래 놀았으니까 뭐 다 빠꾸미들일 거 아닙니까 다음 정권의 책자 비리는 절대 안 하는 겁니다 그럼 교육부 밑에 차관들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교육부 출신들이 가능성이 높죠 왜 내가 그걸 합니까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윤석열 대통령만 열심히 뭡니까 뭐 정상회담도 하고 이렇게 뭐죠 부산에 무슨 엑스포 여러분들 유치도 하고 그리고 뭐 둥실둥실 둥실둥실 이렇게 떠다니는 겁니다 아무도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한테 책 잡힐 일은 누구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기 때문에 결국 잘 피해 먹겠죠 그 사람들은 그냥 나라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바꿔서 헌법도 다시 쓰고 역사 교과서 다시 쓰고 대법관도 다 갈아치우고 왜 젊은 날 그들이 받았던 교육이란 것이 세상에 옳고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모든 제도와 기관과 모든 법은 다 통치를 위한 수단이자 도구고 권력 쟁취와 권력 연장을 위한 도구이자 수단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런 걸 보고 아이고 내 새끼만 잘 키우면 된다 나는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 분들도 계실 거고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애들 다 키웠으니까 뭐 그런 분도 안 계시겠습니까 사라세증 등 당대에 다 비용을 치르겠죠 그냥 뿌린대로 거둔다는 것은 망고불변의 진리지 않습니까 노년이 난 모르겠다 노년이 얼마나 긴데요 청장년이 아이고 내 아이들은 지금 대학 갔으니까 관계없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본인이 다 치르고 갈 겁니다 지금은 무진장 오래 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래 살지 않습니까 이제는 안 죽습니다 사람이 잘 그러니 당대에 모든 걸 다 보고 갈 겁니다 공병호가 그 부러지졌던 거 아우성 쳤던 거 경고했던 것을 그냥 당대에 고소한 비용을 다 치르겠죠 공병호가 그 이름 이지미하고 뭡니까 막 손가락질을 했던 사람들도 그대로 다 치룰 겁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조선일본 사슬은 나이가 좀 있는 분이 썼을 것이고 젊은 기자가 이름때 데스크 칼럼을 썼네요 김연주 기자입니다 현재 고교생들이 배우는 한국사 교과서를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과거에 열심히 공부했던 삼국시대 조선시대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사나 80년대 민주화운동 등 최근 역사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정권 홍보용으로 아이들은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뭡니까 사회를 그냥 기반부터 시작해서 뒤 없는 겁니다 그런 계획으로 여러분들 역사 교과서를 다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큰 주제를 놓고 보면 넷 중 셋 75% 작은 주제는 6가지 중에 20가지 77% 이건 교과서가 아닌 거죠 역사학계에서 충분히 검증받고 세월이 많이 지난 거의 이견이 없는 것이 역사 교과서에 속해야 되는 거죠 5000년사 한국사 가운데 150 남짓한 내용이 77%를 교과서에 차지하는 겁니다 키가 차지 않습니까 그 비중이 이명박 박근혜 때는 50% 줄었다가 윤재인 때는 77%가 늘어난 거죠 그다음에 이 양반들이 장기 집권을 하게 되면 80% 90% 다르겠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박근수님처럼 참 말씀을 잘하셨네요 부지런한 좌익세력 게으른 우파세력 이렇게 뭐 되는 거죠 이거는 젊은 좀 이렇게 논서를 쓰신 분보다 훨씬 젊은 분들이 쓰신 관련 같습니다 고등학생들이 근현대사만 집중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게 완전히 세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수도가 어딘지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일제시대 민주화 운동은 시시콜콜한 것 같은 아이들이 다 아는 겁니다 성공한 거죠 근현대사 부분은 역사적 평가가 제대로 끝나지 않은 내용인데 그것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배우고 어느 정권까지 교과서실을 지는 아무도 교육부가 안 움직이는 겁니다 자기들이 몸을 다칠 일이니까 보니까 김정은을 굉장히 미화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네요 그냥 가벼운 이야기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방송 마치고 준비 마치고 이제 막 방송 시작하기 전에 국회 토론회장에서 이런 분들이 좀 중년 이상 되는 분들이 많이 와 가지고 막 과자를 가져가시는 모양이에요 토론회 시작 10분 전부터 운동화를 싣고 나들이 복종을 한 중장년층 남녀 10여 명이 커피와 과자 테이블 앞에 모여 있었고 이 가운데 3명은 커피와 과자를 챙겨 다시 밖으로 나갔고 그러니까 아마 토론회 과자를 제공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나들이길 오신 분들이 국회를 방문해 가지고 이걸 좀 챙겨가시는 모양입니다 하기에 뭐 다른 거 가져가는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 과자하고 커피 믹스 좀 몇 개 가져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뭐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니까 특별히 나무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토론회장 뒤에서 간식을 먹다 검시에 자리를 떴다 미리 준비해온 가방에 과자를 한 움큼 넣고 생수를 챙겼고 텀블러에 커피를 담은 데 커피 믹스 때 대여섯 개를 따로 챙겼다 아파트 분야의 관광객입니다 국회 안에 들어가면 간식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를 주의해서 들었는데 마침 윤중로 벚꽃 구경을 왔다가 들렀습니다 토론회의 영어는 실제 잘 모릅니다 이달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여섯 곳을 둘러보니 30일 하고 토론회마다 참석자 10에서 20% 가량은 간식만 따로 챙겨 떠난 이들이었다 이렇게 큰 것도 아닌데 좀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일부 위원실에서는 간식을 비치하지 않고 토론회 보면서 간식 먹는 건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위가 쉬어야 될 시간에 계속 간식을 먹으면 위를 돌리는 거니까 간식 먹는 습관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걸 보면 다른 것보다는 사소한 사건이지만 그게 당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으로 이런 규정이 안 돼 있지만 그리고 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이제 이런 정도 수준은 버스날 정도가 됐는데 뭐 방송에서까지 다뤄서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그건 내 당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뭐 생각해 보게 되면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 입장에서요 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 지금 우리 민도 같으니까 그게 맞춰가지고 정치도 돌아가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